잘 나왔어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워 완전 완성됐어요 진짜 완성됐다 우씨 멋있네 난 그냥 멋있게 찍을까 멋있게 찍어 멋있게 힙합 90년대 힙합 오케이 그럼 귀엽게 형 귀엽게 혀 한 번 깨물어 혀 한 번 깨물어 혀 한 번 깨물어 그냥 해줘야 돼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또 바꿔? 저기 저 좀 틔워주세요 길 좀 머리 머리 한 번만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멋있어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아 린다 아니 누나 아니 누나 린다 승모근을 이걸로 너무 찍잖아 너무 찍어요 린다 아니 승모근을 너무 찍잖아 그냥 뒷눌려 너무 셋 더 밝게 하나 더 둘 셋 마지막 하나 셋 됐습니다 스타일링이 좋네 야 근데 저기 린다 오늘 제주도 안 내려갈 거야? 네 오늘 안 갈려고 안 내려가 오늘 술 한잔 해주세요 아니 너무 좋아하네 린다가 나 진짜 연예인 같다 연예인 같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